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역사는 왜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지 아 왜 때려요? 어쭈 이놈 봐라 피했네 아 왜 자꾸 꿀밤을 주시냐고요 역사는 왜 배우냐니까요 이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 내가 나한테 맞았던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 꿀밤을 때렸을 땐 피할 수 있었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겠죠 현충일 특집 뉴스 FM 조현주입니다 배워서 다 남 주는 분이죠 시내고등학교 김준우 역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현충일 역사 특강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인사하시기 전에 앞에서 공짜로 잠깐 먼저 뵀어요 실제로는 정말 젊은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목소리를 약간 서당 보통 학생들이 역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계량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굉장히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연륜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목소리를 내봤고요 실제로는 보기보다 젊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미남이시고 저만 이렇게 뵙는 게 아까울 정도로 정말 멋있는 분이신데요 먼저 저희 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에서 남고생들 남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또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해서 영광인데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EBS에서도 인기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유머코드 뭐 혹은 수업 내용 뭐 이런 것들 하는데 EBS 쪽에서는 그래도 여학생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팬레터처럼 댓글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 한 남학생들만 가르치는 것보다 또 여학생들도 같이 가르치면서 또 아 이런 또 성향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는 게 저도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아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아니 EBS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꿀성대 재밌된 이야기 깔끔한 정리 절대 지루하지 않음 생기발랄 이런 게 선생님 특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나요? 글쎄요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한국사 스타 강사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 현충의 역사 특강이란 타이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이 공휴일 빨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간력이 얼마 없는 빨간 날이죠 6월에 딱 하루빨인 그런 빨간 날인데 근데 그냥 단순히 내일 금요일이니까 하루 쉬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휴일 이렇게 해서 좋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죠 오늘이 사실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하죠 현충일은 어떤 날인가요? 현충일은 6월 6일에 존재하는 빨간 날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 하면 일단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군인들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 활동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날 이게 바로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의미를 짚어보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 특히나 현충일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충일이라는 말의 어원도 좀 궁금해져요 사실 한자어거든요 현충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어떤 날을 지정을 할 때 우리는 딱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한글날 한글이 만들어졌나 보다 그다음에 3.1절 3월 1일 날 3.1운동을 기념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현충일이라고 하면 물론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딱 이해가 될 수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자 교육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도 잘 모르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이라는 글자는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빛나고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 의미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죽은 사람에게 이제 조의를 표하는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서 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충 하면은 좀 이제 쉽죠 네 이거는 그래도 그렇죠 나라에 충성을 하는 그렇죠 네 여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 자체가 현충이고요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르기 위한 현충사 거기서 이제 따온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현충일이 어떤 날인가요? 라고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날의 이름에서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그리고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왜 부부의 날 하면 가정의 날 5월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5월 21일 잘 알고 있군요 많은 사람들 모르는데 또 지난주에 바다의 날이 있었어요 바다의 날은 5월 31일인데 그날이 장보고가 청해진에 설치한 날이다 이래서 5월 31일이라고 제가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중요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게 현충일은 왜 6월 6일일까? 그렇죠 모르겠거든요 이게 날짜를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념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이 된 거는 언제였느냐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지정된 건 1956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죠 그렇네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몇 년 뒤에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들을 좀 추모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쟁이 6월에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6월에 많이 또 희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6월 달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기록들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고려시대 때 기록을 딱 보니까 고려현종 5년에 6월 6일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해 제사 지내도록 했다 아 이렇게 딱 현충일 의미 아닐까 역사 기록에 보니까 6월 6일날 이걸 했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맨 처음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6.25 전쟁에서 이제 군인들 싸우다가 돌아가신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국군묘지가 이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함께 이제 독립유공자라든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시는 분들을 같이 추모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기념일이 이제 현충일로 현충기념일에서 현충일로 되면서 나중에 또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온 것이죠 아 그러니까 6월의 날짜를 좀 정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과거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6월 6일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6월달에 유독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6월달을 한번 호국의 달 해가지고 6월 전체를 한번 기념을 해보자 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네 사실 현충일 하면 또 6.25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거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한국전쟁 정전일에 조기를 계양한다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이러니 아닌가요 좀 신기하죠 한국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혹은 북한 정도 나름 이제 뭔가 기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기념일 그것도 이제 반기를 다는 기념일 많지 않거든요 근데 7월입니다 한국전쟁을 기념해가지고 7월 27일 날 이제 반기를 계양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가야죠 자 7월 27일은 무슨 날일까요 7월 27일 한창 뭐 장마휴가 볼까요 네 이 7월 27일 다들 어 무슨 날이지라고 할 텐데 우리가 6월 25일 하면 아 6.25 전쟁 딱 떠오르잖아요 7월 27일은 6.25 전쟁이 중단하기로 협정을 맺은 정전기념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정전일을 기념해가지고 이날 조기를 계양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 조기를 계양한 날이 며칠 안 되는데 거기에 한국전쟁 정전일이 포함됐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하고요 6.25 전쟁에서 아무래도 이제 연합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잘 기념하고 있지 않다가 2009년에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관공소에서는 이제 반기를 계양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오방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정전기념일 날 와서 또 연설도 하고 갔던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 200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이 역사는 또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쵸?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은 연합군들이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참전을 했던 그런 전쟁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현충일 맞이해서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인물이나 사건 선생님이 꼭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나만 뽑으래니 또 이제 도대체 뭘 뽑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현충일이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만큼 6.25 전쟁과 관련된 사건을 한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 긴장되네요 1950년 6.25 전쟁은 6.25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5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월 15일이요? 9월 중순하면 추석? 9월 15일 날 정말 6.25 전쟁에서 판도를 180도 바꾼 가장 대표적인 전투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실시된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게요 근데 날짜조차 모르고 있네요 영화는 봤을 때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네 이 작전명이었죠 이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정말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인해가지고 실시가 됐는데 성공을 했고 결국에는 서울을 탈환하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은 다들 아시죠?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장사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이요? 네 이 장사 하면은 힘이 센 천하장사 이게 아니라 네 너무 무시했나요? 아니 재미있으시네요 선생님 이 남고생도 유머코드입니다 이 힘이 센 장사가 아니라 경상북도 영덕군의 장사리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그 장사리에 있는 그 해변으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동원된 군인들이 대부분 학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죠 정식 군인이 아니라 기초 훈련 조금 받고 약간 총 다룰 줄 아는 이런 훈련만 받고 이제 배에 타가지고 문산호라고 하는 배에 타가지고 772명의 학도병들이 소수 군인과 함께 이 상륙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 뭔가 가슴이 되게 뭉클하네요 네 이거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도 많이 주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772 유격대라고 불리웁니다 이 부대가요 772 유격대가 이제 동해로 이제 배를 타고 문산호를 타고 침투를 하는데 이 날이 언제였느냐 이제 9월 14일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날 딱 그 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문산호를 타고 오는데 또 그날 따라 태풍이 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문산호가 침몰합니다 어머 네 그래서 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이 학도병들이 그래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해안가를 이제 그래도 헤엄쳐 가지고 극적으로 상륙에는 성공을 해요 네 그래서 상륙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들이 상륙만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작전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하느냐 그 당시 북한군 제2군단을 이제 견제를 해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마지막 최후방화선이었거든요 낙동강 라인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군인들이 더 들어오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우리는 끝이다라고 할 때 2군단을 이제 견제를 해서 보급로를 끊고 네 그리고 더 동시에 우리가 아 동해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서해안 쪽은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양동 작전 집중 그러니까 북한군의 시선을 동해안 쪽으로 그렇네요 돌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아 장사 상륙 작전 네 영덕에 있는 장사리 네 그래서 지금 장사리에 가면은 거기 이제 기념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약 6일 동안 이제 막 열심히 그래도 작전을 수행하면서 보급로 끊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을 해요 네 문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한데요 그래서 이 돌아가기 위해서 조치원함이라고 하는 배를 하나 보내요 보내는데 이게 너무 북한군의 저항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조치원함이 다시 돌아갑니다 태우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여기에 투입됐던 작전에 투입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사하고 행방불명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1997년에 해병대에서 수색을 하다가 이 좌츠되어 있는 문산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문산호는 태풍 때문에 좌츠됐었잖아요 그걸 발견해가지고는 이게 도시 무슨 배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772 유격대의 작전명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작전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뒤늦게 재조명이 되면서 지금 영덕군 장사리에 가면 거기 이제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한 공동의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고 쫙 그래도 나름 이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새겨놓고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공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최태선생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말 우리가 이름 모르는 수많은 암호개들 덕분에 지금은 우리가 있는 거다 그 암호개들 잊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오늘 이 장사 상륙작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에도 내가 너를 꿀밤을 때렸는데 네가 기억하지 못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건 이제 교훈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5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야 누가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컷바 없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또 영화 코코도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현충일 역사특강 오늘의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